기타 작업의 첫번째 차트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워크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차트로 이렇게 막대나 꺾은 선형으로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차트라고 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가끔 직접 범위를 지정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차트 1, 2, 3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차트 1번 예제에서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1번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되고요.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안나옵니다. 차트를 클릭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거고 하시고요.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첫번째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이름을, 제목을 지으시고요. 자제부 기본급 슬래시 시당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을 선택할 때 커서가 깜빡깜빡한 게 아니라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밑줄을 클릭하시면 실선이 되실 거고요. 실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에서요. 글꼴은 궁서체를 선택하시고요. 궁서체. 그 다음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크기를 14로 바꾸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궁서체 14, 굵게. 또 하나 체육기 색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효과를 지정할 건데 그림자 효과를 지정했을 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체육기 색을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서요. 우리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첫 번째 바깥쪽을 보시면 첫 번째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테두리 색을 실선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색 선택하시고요. 실선에서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법르에 대한 서식입니다. 법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다음 미니 도구 모음에서요.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2로 바꾸시고요. 배치는 아래쪽입니다. 위쪽에 가셔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요. 법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법내 선식을 이용하셔가고요. 법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로 값축에 대한 서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 값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첫 번째 축 옵션에 최소 값을 문제 그림을 봤더니 6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인가요? 60만에 해당한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값은 다시 문제 봤더니 100만인가요? 10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주 단위에 오셔서 60만 다음에 70만이네요. 만 단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60만부터 10만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숫자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네 맞고요. 이제는 5번 수당 계열의 수당은 꺾은 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경태를 선택하면 전체 꺾은 선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문경태에 해당한 수당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또는 레이블의 위치가요. 다른 경우는 우리 차트 도구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추가하시고 이 표시한 레이블 값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크기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2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작업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작성되어 있고요.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하시고 A2셀의 내용을 제 차트 제목에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콜 등호 입력하신 다음 A2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A2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부서별 성적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글꼴 크기를 14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글꼴 크기에 가셔서 홈에서 글꼴 크기 14로 수정하시고요. 두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표시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그 다음 다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현재 추가해서 표시된 값과 제시된 그림과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우리 잠시 서식 메뉴 하기 전에 잠시만요. 레이블을 선택하고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레이블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 차트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레이블 옵션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항목 이름과 그 다음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어디다가 바깥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바깥쪽 끝에 그리고 나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라고 줄바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영업부 25% 총무부 26% 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가지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이용하셔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과 바깥쪽 끝에 라는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편한 거 마우스 오른쪽이 편하시면 오른쪽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이 좀 보다는 메뉴가 편하다 하시면 위쪽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인 옵션을 지정하실 때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갔더니 레이블 위치가 바뀌어졌네요. 항목 이름과 백분율이고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할 겁니다. 라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부 계열의 원형 조각을 도출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원형 타트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기획부를 선택하셔가지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시면 기획부에 대해서 돌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그리기 도구 모음의 타운을 이용해서 현재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도형에 가셔서 타운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타운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 봤더니 평균의 위쪽에 평균 53.3에다가 그렸습니다. 드래그해서 53.3에다가 드래그했더니 안쪽에 색깔이 채워져 있어서 숫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형 채우기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을 선택하시면 뒤쪽에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하살표를 그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삽입에 갔을 때 하살표가 보이실 거고요. 클릭하신 다음 갈립으로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연결하고자 한 위치에서 드래그 하셔갖고 갈립으로 있는 원형 차트로 드래그합니다. 또한 하살표는 빨간색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표준색에 빨간색을 클릭하시면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 있으십니다. 두 번째 차트 예제에서 서식 지정하는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3번 예제 클릭하시고 3번에서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차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직책이 부장에 해당한 데이터를 이름과 목표액과 달성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차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다음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 직책이 부장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부장의 이름과 목표액과 달성액 이름과 목표액과 달성액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거는 그냥 선택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에서 순서대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삽입 탭에 가셔서 차트에 가신 다음에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차원 세로 막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위치가요. B17부터 G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시작점을 B17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셔가지고 G30셀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차트 제목을 넣고자 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영업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종류를 목표액은 문근 세로 막대형 달성액은 꺾은 선형인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붉은색 계열의 달성액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세로 갑축에 대한 서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 아 보조축으로 표시를 안 했네요. 네번째 달성액은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꺾은 선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의 눈금을 가지고 꺾은 선형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축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로축에 갑축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하고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현재 천단위 구분기호 설정 네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를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지정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내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색 범내 서식에 클릭하시고 범내 서식 제게 지금 네 좀 늦게 표시가 된 것 같고요. 다시 범내 서식을 클릭해서요. 테두리 색의 실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내 옵션에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 선택하시고요. 범내 위치는 아래쪽 그 다음 테두리 색에서 실선을 선택하시고 검정색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와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살펴보셨습니다.